요한 1서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신약세서 394페이지 시작합니다. 찾으셨습니까? それでは声を出してどうぞ 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 全て神から生まれた者は罪を犯しません 神からお生まれになった方がその人を守ってくださり 悪い者は手を触れることもできません 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 私たちは神様に属する者ですが この世全体が悪い者の支配下にあるのです 神様から生まれた者は 神様から守ってくださるから 悪い者、すなわちサタンとその死者どもが 悪い者、つまりサタンとその死者どもが 手を触れることすらできないと言っています 信じますか? しかしこの世は全体的に この世は全体的に悪い者に属しています 悪い者に属しています アメン アメン それでヘブライショー12章 キブリソー12章 アメン ハブライショー12の14節 キブリソー12章14節 キブリソー12章14節 12章14節だけ 시작하셨습니까?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의 임자심을 믿고 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 되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염려, 근심을 뒤로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더군다나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주님으로 인해 살면 반드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주로서 왕으로서 경행하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영원히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서 빠짐 없는 믿음 생활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와주의 성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쫓지 않으면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나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생활을 쫓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한하게 계속되어지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그 일부도 맛보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믿음 생활을 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낱낱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주가 살아 역사심을 간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게끔 되면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먼저 주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부터 얻는 것 이외에는 좋은 것이 없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완전한 것이 없으며 주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의 약속을 토대로 하여서 생각해 보건대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이번 세기에 금세기에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뜨거운 나라라고 하면 미국과 한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사탄의 지배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넘어가게 되었고 미국을 따라 영적인 싸움을 이미 왔던 한국도 대부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기독교 국가이다 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한국은 한국은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개의 교회 중에 4만 개의 교회가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4만 개의 교회라고 하면 기독교의 80%입니다 즉 10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8교회는 승리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세계 최고로 가장 뜨거운 크리스찬 국가라 할 수 있는 나라가 교회가 10개 있다면 그 중에 8교회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무언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죠 그렇다면 전 세계 중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의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시고 거짓을 행하시기 때문입니까 혹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죄송하지만 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왜 나만 사랑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나만 도와주지 않으시고 낙해 주지 않으실까 왜 돌봐주지 않으실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자라 손 같이 짧게 여러분들이 손을 들건 안 들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나라다라고 불려지는 나라에서조차 진짜 모습을 엿보면 대부분이 승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절반도 아니라 80%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8할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할은 아직도 부끄러운 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자립하지 못한 이 8할에 속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멘 되십니까 잠시 전에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을 통해 잠시 전에 읽었죠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찾지 않으셔도 괜찮죠 설마 5분 전에 읽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함께 읽은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함께 읽은 것입니다 거기에 돈 천억 원이 붙어있다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지요 천억 원 해도 상상이 안 되니까 액수를 좀 낮추겠습니다 그 말씀에 만행짜리 지폐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지폐를 짚어서 꺼내야 빼야 되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모두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변하지 못한 채 육적인 모습인 내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있다면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 즉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지키실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한 번 아니다 안 된다 하고 하시면 사탄은 만질 수도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 자는 건드려도 좋다 만일 한 말씀 하신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그 상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5만여 개의 교회 중에서 4만여 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이 되겠지요 다시 또 사탄이 만지며 빼앗으며 결박하며 사탄이 자기의 일을 여러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분 감정 감각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추구하여서 얻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찬가지로 열심히 구하여서 얻은 것은 영혼은 보너스까지 붙어오고요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따라오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덤으로의 축복까지 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찾아 헤매도 이 땅에서 얻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고 또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믿음생활에 먼저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생활이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물론 권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한 만큼 영혼아 보너스까지 함께 짓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생활을 향해 무지한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하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세요 하는 것인데 싫어요 왜 나를 괴롭혀요 왜 나만 괴롭혀요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은 이 약속을 진짜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겠지요 돈이 없으면 교회 주변에 텐트라도 치지요 밤낮없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신 목사님 또 이상한 설교 하시네 아니 교회 근처에 텐트 치고 들어오라고 하시네 아 어떻게 이런 설교가 있을까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데에는 아주 우수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리를 잡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면서 사람 말꼬리를 잡는 데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면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입술에 립스틱을 예쁘게 바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 마음가짐이 벌써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눈꼽 낀 채로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대충 물론 그런 모습은 상관없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와도 되죠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진짜로 왕이시고 주님 되십니다 생명을 비롯하여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헤브라이 12장 14절에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주를 볼 수 없다 주를 본다 혹은 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든지 혹은 치유받는다든지 혹은 도우심을 받는다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사람이 원하는 모든 축복을 진실로 받고자 원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함없이 세상에 속한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에 속해 있었던 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생활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와 사탄과 시합을 세상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였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는 것을 기후라고 하죠 기후라는 게 무슨 뜻인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리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정말 큰일 난 분입니다 언제 욕과 같은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욕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닥쳐온 시련의 때에 욕은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까지 여러분 욕의 믿음은 사탄이 덮쳐도 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워졌지만 사탄이 어떻게 욕을 공격했습니까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부하들도 죽었습니다 집은 전부 타버렸습니다 욕의 육신에는 욕의 육신에는 마치 문든병과 같은 심한 피우병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고 부하들은 살해당하고 집은 화재가 일어나 전소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에 마치 문든병과 같은 심한 피우병이 일어나도 좋은 이런 사탄의 습격이 공격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회개하고 믿음이 연단되어졌다 할지라도 죽은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죽은 부하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소되어진 집도 예를 들어서 집이 피곤이 다 풀렸다고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상처로서 남았지요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소설을 읽듯이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런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를 비추어 보십시오 만일 더러운 게 묻었다면 그것을 닦아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시고 또 바른 길이 보이면 그 길을 소망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이라는 거울을 매일매일 보지 않으시죠 혹시 교회 올 때만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성경을 가지고 오지는 않으시는지요 이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어떤 교양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얼마든지 사단이 또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사단이 그 목숨까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심한 경우에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넘기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를 계속 범하고 더 이상은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건강 혹은 물질 혹은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영혼의 생명만큼이라도 건져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의 생명을 사단에게 넘기시고 그 육신의 생명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두면 영혼의 구원까지도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그 육신은 사단에게 주되 그 영혼만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단계이죠 구원 받을 경우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넘어버린 사람은 영혼의 구원도 약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최근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 집사였는데요 교회 권사였는데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하였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갑자기 지난주에 도련히 사고를 당해 죽은 것입니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틀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전 인류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틀림없이 모두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전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역사를 하셔도 그림자조차 존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어둠과는 전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빛과 완벽한 의의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선함 의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빨리 죽었다든지 병에 걸렸는데 납치를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 여러 많은 문제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찾아내어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되면 해결되어집니다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무언가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갑자기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무언가 그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한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이상 이 세상에 두면 절대로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한도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구원조차 위험할 때에 마지막에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혼만큼은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직 젊은데도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는 사람 주님께서 포기하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버리면 구원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빨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문을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런 법칙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지면 이해 안 돼 자기의 죄 짓는 삶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해를 해놓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거룩한 생활을 쫓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사탄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만지지 못한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거룩한 삶을 쫓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목숨까지도 건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크리스찬이었다 할지라도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사실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8쇼 요한의 8쇼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하셨고 언제나 지켜주시옵소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까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2의 대가미 12章 7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2의 대가미 12장 싱싱크 아멘 아멘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깊은 영성 또 뜨거운 영성 그와 같은 영성을 지닌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사도 바울의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바울의 육체 안에 두셨다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의 육신을 아프게 한 사도 바울의 몸을 아프게 하는 육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아멘 자 파울의 눈에 질병 이것은 기도하였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 육신의 사도 바울의 병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육신 안에 들어와 그의 몸을 결박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즉 눈에 병에 걸리게끔 결박한 그 존재는 세균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사자 즉 귀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실 때에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혹은 옳은 일입니까 성경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 그런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려고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일이 사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 하고 경계를 합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듣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혹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 옳습니까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마음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루지암 속에서 속아 자신의 생명의 구원조차도 사탄에게 고스란히 오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의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깨닫으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을 산다 하면서 실상은 대부분 사탄에게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5만여 개의 교회 중에 4만여 개의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토대로 한 성령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목숨 걸고 진리와 성령을 쫓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체면을 지키고 싶어도 자기 자존심 지키고 싶어도 나의 가족 재산 건강을 지키고 싶어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믿음 생활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준 눈의 질병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눈의 병은 사단의 사자 귀신에 의한 것이었다 영적인 원인은 귀신이었다 눈을 사탄의 사자가 결박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 눈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눈은 무엇에 속해 있는 겁니까 귀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사실 눈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일은 없겠지요 설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나아야 되겠지요 만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눈 부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사자 귀신에게 그 눈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의 눈 만큼은 주님이 사탄의 사자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왜 눈 만큼은 넘겨주셨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던 그 죄의 속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고하는 마음 즉 교만해지는 마음 교만해지는 속성 자고하는 속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 속성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의 부분만큼은 사탄에게 넘기시고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즉 교만의 속성이 머리를 치켜세우고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면 레이컨의 구원까지도 얻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부분입니다 무엇이었다고요 눈 만큼은 사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루는 육의 병입니다 육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고하여서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까지도 사라지게 되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부는 사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성이 깊었기 때문에 눈 만큼은 넘겨주었지만 더 죄를 범하면 만약 그랬다면 눈뿐만이 아니라 온 몸 전체 혹은 생명까지도 사탄에게 넘겨졌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이랄지라도 빨리 죽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전후 좌우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래 살고 싶으면 죄에서 나옵시다 거룩한 생활을 추구합시다 내 육신의 일부조차도 사탄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는 분은 완전히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거룩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완전히 노력하면 사탄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내 가족도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생활을 쫓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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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머리카락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 대회대까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만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내 가족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는지요 돈을 경배하고 돈을 쫓고 있고 세상이 있는 것을 쫓고 있고 실은 하나님을 쫓고 있지 않고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누군가가 훔쳐간다면 가만두지 않으실 거죠 그런데 왜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사단이 이 약속을 다 뺏어갔는데 왜 사단에게 빼앗기면서도 사단이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십니까 왜냐하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목숨까지 사단이 노리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 모르는 겁니다 깹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졌던 믿음 생활 그게 내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눈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싫으십니까 싫으신 분은 지금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죄의 속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약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고할 수 있는 부분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컨트롤하시기 위해서 그 눈을 사단에게 넘기셨죠 아멘 되십니까 사단이 그 눈을 결박함으로써 나는 그 눈이 아플 때마다 자고하지 말자 주 조심하자 라고 했겠죠 또 그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 즉 약했던 부분 자고하는 마음 즉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또 그 마음으로 인한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한 명만 손들어서 발표해 보십시오 통역이 없어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범하기 쉬웠던 죄는 자고의 죄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교만의 죄를 범치 않은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사랑은 교만치 아니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낮추며 또 겸손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더욱더 사도 바울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계속 기도했더라면 사랑에 충만해져서 자고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눈이 나았을까요 낫지 못했을까요 나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랑의 열매가 조금 부족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길을 함께 나아갔던 마가가 그 함께 전도하던 중에 다시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그 마가를 용서하지 않았죠 그 마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그 마가 또한 함께 데려가자 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사정행전 안 읽으셔서 모르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정행전 다 읽으십시오 파울은 마가 요한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함께 데려가야 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해 오십시오 다음 주까지 숙제 그 부분만 읽지 마시고 사도행전 다 읽으십시오 그래서 파울에게 이와 같은 부분을 읽으면 역시 사랑의 열매가 조금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세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죄로 인해 그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눈에 결박만큼은 그 눈에 결박만큼은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생명의 구원에서 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울보다 더 잘났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파울보다도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더 약하니까 더 노력해야 하지요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성경에 진리의 법칙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먼저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가족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만이 아멘으로 예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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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